또한 Republic 주인공 여기 있는 소꽃지를 있어 오빠가 여기가 있었다는 걸 알면 맨날 양재 데리고 간거에 빡치겠지? 가재부터 볼까? 와 여기 다육식이 이렇게 많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사면 화분은 따로 사야 되나 보다 나무 분갈이를 따로 해야 될 것 같다 얘가 여인초인가? 이런 것도 키우면 재밌을 것 같아 되게 그거 같다 깜짝 놀면 위험 군피 코브라 아리스 난 이거 사야 되겠다 이게 칼라데야 모으고 싶다는 거 있잖아 너가 이게 문이 되게 여러 개 있다고 하지 않았어? 그중에 하나가 이거야 얼마였지? 만팔백원 되게 싸다 고르비플리아 난 이거 좀 더 오 그게 더 예쁘다 얘가 조금 더 선명하지 얘로 담았게 이거 또 난인가? 난 중에 하나인가? 티를 누가 봐도 영어 같은데 나는 나는 난 같잖아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거 뭐야? 저 밑에 막 뚫뚫뚫 말린다 박쥐란이래 아 무서워 박쥐날개 같아 그 난짜 아닐까? 되게 귀엽게 생겼다 바질틸이래 향이 나? 오 향 나 오 진짜 바질 냄새 난다 오빠 좋아하는 거다 이거 이거 좀 귀엽네 되게 많이 맡아보던 냄새 오빠 좋아하는 바질 어릴 때가 아니라 오빠 레스토랑에서 오빠 좋아하는 바질 셔스토 있잖아 안다 안다 어릴 때 안다 안다 어릴 때 근데 냄새 이런 냄새 많이 맡고 다녔다 술 냄새 이거 또 귀엽다 파인애플같이 생겼어 묻자 이거는 초목이야 이거 아예 목질이 아니고 목질로 나중에 폐컷? 근데 이렇게 목질이 아닌데 지금 응 응 봐봐 그치 뭐가 아니 봐봐 여기 여기 조금씩 변하네 그렇네 그 그니까 저거를 두꺼워질 때까지 관리를 하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두꺼운 애를 사는 게 안 나을까 하는 야 홍콩야자는 내가 잘라가지고 물에 꽂아 놓은 거 있거든 심어서 줄게 아니 목질까지 키워서 줘 여기는 모자 쓰고 와야겠다 뜨겁지 않나봐 덥제 온실이라서 이렇게 잔잔 바리들 사가면 할 일이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준호는 한방을 좋아하네 우리 키우는 재미는 잘 모르는 재미인지 알게 아니야 내 심정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나 여기에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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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이해한다 나도 이해한다 아! 오빠야 15,000원 이상 현금으로 할 수 있을까 진짜 현금이다 형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너무 아쉽다 저 딴 데 가보고 또 뭔가 있겠지 그치? 네 두개 드려요 예쁘다 예쁘다 내게 25,600원 해 드릴게요 왜? 한 잔으로 얼마나 살아 있겠네 그런 말을 할 거면은 그런 말을 할 거면은 아! 그냥 파란 이름이 이렇게 있으니까 비싸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아까 그게 화분만 있는 게 4만원이고 밑에 화분이 5만원이라고 했잖아 그거보다는 이게 싸긴 싸다 2만 6천원 밖에 안하니까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래 짐이 많다 나도 덤덮밥이 보내줄라고 아무 데서나 하면 다 잘라줄게 얼굴을 잘라줘 요쪽이 안 나오더라 흙이 덜 들어가서 그리고 이게 물도서 덜 빠지고 그래서 잠시만 바라봐 조금 아저씨 야 이거 큰 거 그럼 이제 그냥 제가 점점 키워보는 부스라 알겠지만 무거우면 진짜 노동이 것을 우울 때마다 찰떡이 얇고 잊으면 더 더 예쁘다 Нов게 일어나지 못하면 좋겠어 흙을 이 정도만 까면 될 것 같은데 흙을 어차피 많이 빠져야 돼? 어? 안다져 물이 안 빠져 그러면 물 때문에 좀 다져준단 말이야 그럼 위에도 모자라면 흙이 조금 더 올려준다 이걸 근데 깔면은 깔면 예쁘긴 하거든 근데 예쁜데 물 줄 때는 좀 알기가 힘들어 아 네가 얘기한 거 촉촉한지 안 촉촉한지 그리고 물이 좀 잘 말라야 되는데 이 물에는 좀 안 마른단 말이야 이 돌도 무슨 기능이 있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없나? 인사미에 자리를 잡아봐 근데 어떻게 해서든 이게 압니다 아니니까 비대칭으로 해도 비대칭으로 해달라고? 이렇게? 응 왜? 아 이게 좀 귀엽네 약간 강아지 앉아있는 것처럼 아 그래? 동의하는 바가 야 봐봐 아 야 이거 귀엽다 큰일이 한 번 될 것 같은데 이건 나도 좀 갖고 싶은 말이야 그래 나 진짜 꽤 많이 먹었네 이거는 봐봐 이렇다 뭐가 여기에서 물이 안 마르도록 해라 이 틈으로 보란 소리잖아 응 화분 측면에 투명한 수위창을 돌아요 물에 여부를 확인하고 물에 마르지 않도록 주세요 됐다고 보던데 응 끝났네 1분만에 끝났네 1분만에 끝났다 얘 이름은 아펜도라야 민파도라 예쁘다 예쁘다 이거 예쁘잖아 얘 딱 네 좋아하는 거거든 얘 이거 좀 더 잘 샀어 이거 좀 더 잘 샀어 근데 이거는 뭐 어느 방향에 봐도 앞에 괜찮더라 잘 샀다 오늘의 그거는 다 성공적으로 한 거 같다 어떠냐 저기다 같이 놔봐 어 예쁜다 한 20분 만에 했나 한 20분 만에 했나 한 20분 만에 했나 아 배경이 너무 구린데 몽룡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그리고